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단들 첫번째 이야기 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프리랜서로 웹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벽시간을 즐기면서 일하기 때문에 낮에는 자고 밤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동은 약간 경사진 곳의 위쪽에 위치하여 창문을 열어놓으면 앞동 옥상이 딱 보이는 꼭대기 층입니다 그날 새벽도 어김없이 방에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굉장히 고요하기 때문에 누가 밖에서 라이터만 딸깍딸깍 대도 그 소리가 바로 앞에서 나는 것 마냥 아주 선명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집 뒷베란다 쪽에서 스스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앞베란다와 뒷베란다가 있는데 뒷베란다는 제 방 바로 창문 앞에 있습니다 신경 안 쓰고 일하려고 해도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만 같은 소리가 들려 전 베란다에 고양이 같은 게 들어온 줄 알았죠 근데 생각해보니 아파트 꼭대기 층에 고양이가 들어올리는 없고 쥐가 들어왔나 해서 방불을 켜둔 채로 뒷베란다를 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길래 방에 다시 들어와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앞동 옥상 쪽을 봤더니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아파트 주민분들이 옥상으로 가끔 올라와 고기를 구워 먹거나 고추를 말리거나 하기 때문에 그냥 새벽에 누군가 올라왔구나 그 소리였구나 하고 개의치 않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에 있는 누군가와 잘 보이진 않았지만 눈이 마주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제 쪽으로 바라보면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절 계속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설마하면서 다시 일에 집중하려는데 너무 무서워서 고개는 돌리지 않고 눈동자만 돌려 그 쪽을 바라보니 계속 저 있는 쪽을 보면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키하며 모양새하며 딱 남자인 것 같아 저는 괜히 불길한 기운에 방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제 방에서 옥상 쪽은 컴컴해서 잘 안 보이는데 옥상에서 방불을 키고 있는 절 보면 제가 너무나 잘 보일 것 같아 일방적으로 감시되는 듯한 찝찝한 기분에 방불을 꺼버렸는데 방불을 끄고 다시 옥상 쪽을 보니 그 남자는 유일히 사라지더군요 자고 일어났더니 저희 집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분위기가 웅성거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아는 생각에 어르동이냐고 묻자 바로 앞동이더군요 청주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아는 살인사건이죠 그쪽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 방 창문 쪽으로 옥상을 보니 경찰들이 왔다갔다 거리고 경계선을 쳐놓고 어수선한 분위기더군요 살인범이 계단에서 앞동에 살고 있는 40대 아주머니를 죽이고 옥상의 시체를 갖고 와 자료를 싸서 놓고 갔다고 하더군요 새벽일을 생각해보니 제가 봤던 그 키가 큰 남자는 살인범이었고 계속 스스거리는 소리를 냈던 것은 자료였던 것 같았습니다 앞동 아주머니께서 돌아가신 건 애도를 표할 일이었지만 제 신변의 위협이 느껴져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인사건 당시에 분명 살인범을 보고 있었지만 살인하는 줄 모르는 상태로 봤던 것이었고 그 살인범에게는 본의 아니게 제가 살인사건의 증인이 되어버린 셈이었던 거죠 새벽에 왜 제쪽을 그렇게 한참 동안 보다 나갔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될 법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날 저녁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아파트가 구식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누군가 집으로 올라오면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선명히 들립니다 꼭대기 5층인지라 꼭대기까지 사뿐사뿐 올라오는 사람은 아주 몸이 가벼운 어린아이들 뿐이죠 발자국 소리도 없이 누군가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가족이라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열쇠로 따고 들어오는데 초인종을 누를 사람이라면 택배 아저씨나 풍장 아주머니 그리고 가스 점검 해주시는 분들 뿐이죠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게 올라와 초인종만 누르고 있는다면 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단 생각에 문 앞에서 가만히 숨만 죽이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한참 동안 누르고 반응이 없으면 내려가야 할 텐데 내려가는 기척이 들리지 않아 맨발로 살금살금 문쪽으로 다가가 문의 아주 조그만한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참을 털어지게 보니 그 사람도 제 집 쪽을 그 구멍을 통해 보는지 까만 눈알이 구멍을 덮고 있더군요 순간 다리에 기운이 빠져 옆백을 잇는 힘과 꼭 붙잡고 현관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래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니 그 사람이 급하게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힘 빠진 다리로 기어가 앞 베란다 창문에 몸을 숙여 아래를 보니 그때 옥상에서 봤던 키 정도의 남자가 모자를 쓰고 저희 집 창문을 계속 힐끔힐끔 보다가 무리터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증인진술서를 모두 쓰고 신변보호 요청을 해두기까지 했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네요 경찰들도 살인사건 당시 상황만 되풀이해서 물어볼 뿐 그 후에 저한테 그 남자가 찾아왔던 것 듣고 싶지도 않아 하고 들어보지도 않는 분위기였고요 경찰차가 와서 저를 데려가고 데려다주지 않는 이상 무서워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뼈을 타고 범인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문을 꼭 잠궈놓으면 범인이 들어오진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발자국 소리를 안 내고 돌아다니는 음흉한 범인이 언제 올라와서 집 열쇠를 맞춰놓고 문을 따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과대망상 짐 같은 거에 사로잡혀 돌아서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배도 않는 유서를 써서 TV 아래 놓았고 돈이라도 있으면 훌쩍 이사나 가버릴 텐데 그럴 형편도 안 되었었죠 경찰서의 증인으로 진술하러 간 이후로 앞동 위족 분들이 찾아오셔서 계속 제 어깨를 흔들며 뭘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해주고 싶어도 머릿속은 공헌 상태고 제 어깨를 잠깐 흔들어도 온몸이 부서질 것만 같고 피부 길이만 스쳐도 칼로 베이는 것처럼 쓰라리고 그 살인범이 와서 죽이기 전에 지금 상태라면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제 스스로가 삶의 의욕도 없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의 즐거움 없이 그저 숙명이라 여기며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이라 생각했는데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을 시간 앞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습게도 참 세상에 미련이 많아졌었죠 제 꼴이 무슨 사형선고랠자 받아놓고 오역구역 살아가는 사형수 같기도 하고 그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름끼치는 가위에 눌렸던 경험담 제가 그렇게 가위를 자주 눌리는 편이 아니에요 가위에 눌린다 해도 뭔가가 보인다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었죠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가위에 눌렸어요 제 침대에서 책상이 보이는데 그 의자 쪽에 검은 형치의 사람 모양이 좌우로 천천히 흔들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눈을 감았죠 그리고 깨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뜨니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무서운 나머지 제 동생 방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컴퓨터를 하고 저는 동생 침대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주무실한 할머니는 없고 아까 그 검은 형체가 또 있는 거예요 놀란 나머지 동생을 불렀지만 동생은 없었어요 집에 온 차 남은 상황에 또 잠에서 깨어났죠 일어나보니 제 방 침대인데 순간 소름이 쫙 돋었어요 새벽 4시쯤 거실로 가보니 제 동생은 자는지 불이 꺼져 있었고 할머니만 거실에서 주무시길래 소파에 누워서 할머니한테 무섭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워낙 할머니가 잠기가 밝으셔서 제 쪽을 바라보시는데 베란다엔 검은 형체의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할머니는 할머니가 아닌 여자 귀신이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다 꿈이었던 상황에 일어나보니 시간은 그대로 4시쯤이었죠 소름이 돋아서 잠도 못 자고 불도 다 켜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